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무릎관절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이 한창인데요. 라인댄스에 흠뻑 빠져있는 오늘의 주인공 송정혜 씨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일단 여러 사람이 서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분이 없대요. 춤을 추다 보면 굉장히 좋아요.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출 수 있는 라인댄스. 이렇게 정혜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라인댄스로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댄스라는 건 원래 무릎을 주로 써야 되는 운동이라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른 가까운 나이. 한눈에 봐도 튼튼한 무릎 건강을 자랑하는 그녀. 춤도 추고 자네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절이 굉장히 튼튼해져서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정혜 씨가 자랑할 것이 또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는 하이힐을 좋아했는데 무릎이 아픈 외에는 못 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서 이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있어요. 웬만한 젊은 여성도 시도하기 어려운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즐겨 신는 거죠. 처음에 5cm, 그 다음에 9cm, 그래서 지금은 12cm까지 신는데 무리가 없어요. 젊은 시절부터 구도와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 하이힐을 신기 위해선 튼튼한 무릎관절을 가져야 하는 건 기본일 텐데요. 게다가 정혜 씨는 건강한 무릎과 넘치는 끼를 살려 틈틈이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옛날에는 무릎이 엄청 아파서 이게 부러지는 느낌, 뼈가. 그리고 땡기는 느낌. 이게 구부리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가 그냥 걸을 때 통증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느낌? 뼈가 약간 어긋나는 느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라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 무릎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는데요. 관절염 3기라고 그랬어요. 치료는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도 주입을 시켰고 여러 가지. 그리고 부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아픈 자체가 부으니까 붓기에 물기도 빼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게 근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니까 먹는 약도 먹고 그때서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서서히 낫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